비즈투데이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1일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을 공개합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뉴스룸에 고객들의 호기심을 끄는 11초 분량의 짧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새 제품은 지금까지 나온 삼성의 폴더블폰 중 가장 얇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서는 21일 삼성닷컴을 통해 새로운 갤럭시 제품의 스펙이 공개되고 25일 제품이 정식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100% 바이오 기반의 3HP, 3하이드록시 피오로피온산을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처음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HP는 식물성 원료의 미생물 발효 공정으로 생산되는 친환경 바이오 원료로 아직까지 상용화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번 개발을 위해 LG화학은 최근 화장품 소재 및 원료 의약품 전문기업 대봉 LS와 업무 협약을 맺고 3HP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군의 제형 개발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2025년까지 효능 검증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KTNG 물류 과정에 11톤 수소 화물차 2대를 신규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화물차는 11톤급으로 완충시 57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연료인 수소의 안정적인 수급을 고려해 청주 수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전공장의 고정 노선에 투입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두 회사는 온실가스 저감 등 ESG 경영을 위해 차량 투입과 운영을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수소 화물차 투입이 친환경 동력수단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노션은 자체 개발한 IP 캐릭터 보스토끼의 샤워용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운동 매니아들 위해 탄생한 신규 브랜드 MMM에서 선보인 첫 제품입니다. 보스토끼는 해당 브랜드의 홍보대사이자 마케터로 직접 나서며 상품 개발부터 마케팅 콘텐츠 제작 지원, 컨설팅까지 진행합니다. 앞서 이노션은 IP 캐릭터 보스토끼를 자체 개발했으며 한강주조 효정환과 협업해 보스토끼 막걸리 등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 제품은 운동 매니아들 위해 탄생한 신규 브랜드의 홍보대사이자 마케팅을 받아들이기 위해 탄생한 신규 브랜드의 홍보대사이자 마케팅을 받았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